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나라 각보에요 이것은 서양압보잖아요 이것은 서양압보지요 이건 우리나라악보예요 우리나라 악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찻 특별한 칸으로만 되어있어요 칸으로만 되어있죠 이걸 기를 quel을 알 수 있고 정감으원을 누가 만들었다고 세종대왕 우리나라 새철원 이제 요거 전방보로 만드는 분이 세정되어집니다. 국거리장단은 8분의 12박이에요. 열두 박자에요. 열두 박자. 서양 악보로 하면 요거구요. 밑에 있는 거. 그러면 요게 부음으로 하면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에요. 덩기덕 쿵으로 먼저.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그렇죠.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요기다가 왜 해놨냐면 요거 표시는 반주장부는 강약이 섭박에서 섭박 덩에서 세게 쳐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그렇죠.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네. 요거에요. 강약만 조절하시면 되고 이 반주장부에서는 굿거리 장단만 하실 줄 아시면 다른 장단은 쉬워요. 굿거리 장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더러러러러 가세요. umpy who și 여기에 자동으로 쿵이덕 쑈 이렇게 멈춰서 더러러러러러러 이런 소리가.. 퓓더 이게 아니고요, 자,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참고로 시-장 덩기덕 쿵더 쿵 쿵 쿵 쿵 쿵 쿵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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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덕이 안 되시는 분은 연습을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하실 때에도 이 이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턱 이렇게 잡았잖아 그러면 쿵 쿵 요게 기덕 이 이걸 찬찬히 연습을 이 이렇게 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한번 쿵 다시 한번 시작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사발과 노래 맞춰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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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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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단이 남았잖아. 덩기도 쿵더러러 쿵기도 쿵더러러인데 금수강산 여기까지 반장단이 왔으니까 여기 반장단을 또 해야지. 이게 아니라 3천리 금수강산 시작 금수강산 3천리 한 번 더 시작 금수강산 3천리 한 번 더 시작 금수강산 3천리 그 다음에 풍요리보니 여기까지 반장단 시작 금수강산 3천리 다시 한번 시작 금수강산 3천리 한 살 수삼할 한 폭 폭 이라 한 폭 폭 폭 이라 이 이라 이 이라 두 글자가 여섯 박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라 한 폭 폭 폭 이라 한 폭 폭 폭 이라 우수삼삼삼삼촌이 에이예요, 너이 고고리 한 사발, 두 사발, 상포로기 그 다음에 에이예요,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요 끝까지 한 장 다리네요, 시작 에이 요야 한번 더 시작 에이 요야 올려라 난다 뛰어라 시작 올려라 난다 뛰어라 어서 홍세월을 말어오라 어서 홍세월을 말어오라 몇 장 다 췄어요? 한참 계산해야지 세 장 다 췄잖아요 열두 박자씩 세 번 친 거예요 금수방산서부터 끝까지 시작 금수방산산천리 구동여인구니 한사발 구사발 감포복이라 에이 요 시작 에이 요야 올려라 난다 뛰어라 어서 홍세월을 말어오라 그 다음에 일방구대 너른들에 가득히 심은 복식을 가득히 심은 복식을 가득히 심은 복식을 고국단구에 정발량진 봉양하세 정발량진 봉양하세 봉양하세 금수방산 정발량진 정발량진 봉양하세 정발량진 봉양하세 정발량진 봉양하세 정발량진 봉양하세 내 눈을 봉양하시게요 버려라 난다 뛰어라 어서 세월을 알아보라 닭똥야 질맹기 고고새 울고 울고 이강산 상절린로 내 눈을 봉양하시게요 버려라 난다 뛰어라 어서 세월을 알아보라 백두산 선지자에 내 가게 넓을 때고 한라산 백농단에 빙빙기 빙빙기 노는다 내게 여야 버려라 난다 뛰어라 어서 세월을 알아보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단을 사발과 공까지 하고 다음주에 그 뒤에 이어서 나갈게요 네 잘 배우셨죠? 알기 쉬운 미녀 반주법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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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